안녕하세요. 연유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보는데 네 번째로 다시 한번 나왔게 또 하는 겁니다. 다른 형용사에. 우리가 형용사는 보통 비교로는 올드, 올드 두 번 나오지 않고 한 번은 올드를 빼고 한 번은 she is as old as I 이렇게 나온다면 올드는 한 번만 쓰죠. 그런데 형용사가 다를 때, 다를 때 두 번을 다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형용사의 비교라고 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We particularly seek to avoid conflict and crush. 우리는 교실에서 함께 주먹다짐하는 것, 싸우는 것을 특히 피하고자 한다. One reason is habit. 한 가지 이유는 습관이다. We are so accustomed to brand-ness. 우리는 온화함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교실은 would strike us 이렇게 되는 거죠. strike us a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교실은 violation of polite rhetoric. 정중한 논법의 또는 교실의 규범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strike 특수 형식이죠. 특수 형식. 아하. 특수 형식 내려가죠. We are supposed to speak one of the disease.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하도록 돼 있다. 결국. Probably we are supposed to maintain the same attitude. 똑같은 경이로움과 외경심과 외경과 경배와 또는 respect, 존경이죠. when we read about our national heroes. 우리의 국가적인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as we visit our national cathedral. 우리의 국가적 성당에 가서 view the final resting place of 헬렌 켈레나 우드로 윌슨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최종 영명지를 볼 때와 볼 때와 the same인 거죠. the same. the same. the same message죠. 이때와 하고 똑같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헬렌 켈레나 우드로 윌슨은 who죠. who are가 생략이 된. who were죠. who were가 생략이 된 거죠. who were as close physically in death. 여기 형용사로는 여기 크로스고 여기는 디스턴트죠. 이념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이념적으로 달랐던 것만큼 죽어서는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거의 유사되는 거죠. 죽으면 눈이 없었든 있었든 상관없이 다 비슷한 거죠. 여기 이제 s 크로스 s 동일한 형용사가 아니라 다른 형용사의 필요죠. 하나는 s 크로스고에요. ds는 디스턴트를 쓴 거죠. 그리고 디스턴트하고 크로스가 다르니까 다를 경우에는 지우지를 못하고 s 쓰되 써주는 거예요. 빈칸 a에 들어갈 때는 특수형 strike us s 뭐 뭐죠. b에 들어갈 거 다른 형용사의 비교죠. 자 boldness, brandness, 온화함, 맛이 없음. probably we are supposed to mean the same attitude 어쩌고저쩌고 해서 the same s로 연결된 거죠.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는 거, cathedral, cathedral인데 케타가 아래에요. 아래에 원래 헤드롤, 의자가 있다는 뜻이 아래에 앉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숍, 대주교죠. 대주교. 주교자 성당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대성당이란 말은 아는데 주교자 성당이란 말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게 옛날에는 아래쪽에 뭐라는 거죠. 비숍, 주교가 앉는 자리가 있는 데서 온 성당을 대성당이라고 하는 거죠. 대주교가 있는 곳은 대성당인 거죠. one reason 어쩌고저쩌고 would 이렇게 썼는데 as 쓰는 거죠. 특수형 strike as 표현이고 would를 사용한 거는 가정법 과거로 그런 교실로 의역을 한 거죠. david is y erudite. he is x creative. x와 y가 다 s에요. x와 y를 모두 s로 바꾼 다음에 종속적으로 s를 접속사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 보낸 후 다른 영역사인 creative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둘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it is as erudite as he is creative 쓰는 거죠. 이런 비교의 단위가 다를 경우 흔히 대주적인 의미. 창의성과 박식은 좀 대주적인 거죠. 여러분이 창의하고 박식은 좀 대주적이죠. erudite may marry is 매리만큼 박식하다. 이건 또 같은 문장이네. 이처럼 비교의 대상이 같은 때에는 종속제라는 비교의 단위를 피리 생략해야 되는 거죠. 이건 erudite as he is 피리 치워야지 같을 때는 하나를 생략해야 되는 거죠. he was honest as he was internal 영리한 것만큼 정직하다 이거죠. 이건 두 개가 다른 영역사니까 다른 영역사를 쓴 거죠. 하긴 뭐 똑똑한 거하고 정직한 건 대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똑똑하고 정직한 게 뭐 대조가 되긴 하나요. 뭐 된다고 봐야죠. this one has many servants as that many has 여긴 children은 명사는 여기는 서븐츠고 여기는 children은 아이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에 해당하는 거 x맨이 여기는 y맨이었겠죠. 그럴 때 써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john has as many people as many apples as mary has oranges 여기 x 오렌지에서 여기 y apples가 되는데 y는 many apples가 되고 x는 올라가서 as가 되고 오렌지에서는 다른 거니까 써준다 그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본문에서는 쭉 난 as cross with what 이렇게 했었는데 쭉 who were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as cross의 다른 형용사로 비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as many servants as that man has children 하인 수만큼 자녀를 갖고 있다. 자녀 수의 만큼이나 같은 하인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밑에 거는 다 배웠던 거 똑같은 거고요. 쭉 내려가서도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